우리 농협은 디지털 전환의 역점을 두고 다양한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이에 농협경제주주 농업경제도 스마트 업무 환경 도입과 데이터 분석 기반 구축을 위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했습니다. 지난 21일 경제사업 차세대 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를 갖고 경제통합시스템 전면 재구축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새롭게 구축될 차세대 시스템은 디지털 전환과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 지원 그리고 효율적인 전국 체인망 관리 등 농협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내년 10월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우성태 대표는 산지에서 소비까지 농식품 전 유통 채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인 업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